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뉴노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뉴노멀이라는 건 경제 상황 용어이긴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상황도 하나의 뉴노멀인데 과거와 같이 하루에도 여러 군데 활동하고 많이 사람도 접촉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24시간 일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유흥문화가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아마도 아웃고잉하고 애향적인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기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절제하면서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건강하면 괜찮다 본인은 잘 안 걸리고 가볍게 앓고 제가 하니까 사회적 거리도 안 지키고 하면 이런 집단 발생이 생기고 그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3 학생들은 대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등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 학원이나 어디서 또 유행이 되면 등교가 미뤄지거나 또 중단되면 이건 큰 손실이거든요 학생들한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 야외 조건이 좋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전히 지키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이외에 국가, 사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유흥시설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가지를 않거나 아니면 주의를 더 철저히 하거나 유흥시설이 아니더라도 카페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더 열심히 경각심을 갖고 지키고 또 야외에 널찍한 데 가서는 마스크도 벗고 운동도 하고 좀 릴렉스도 하고 일종의 좀 그 상황에 맞게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다 물론 뭐 스트레스와 긴장과 이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본인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는 철저히 손 씻기도 하고 그런 상황은 철저히 지키고 또 가급적 야외 활동으로 만회하는 스트레스는 그런 부분을 좀 사실 좀 신경 쓰면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등교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가계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재난 보조금도 다 수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가계가 열렸어요 많이 소비도 하고 해야겠죠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겠는데 단지 이제 주의하시라 상황 상황에 맞게 경각심을 여전히 놓으면 안 된다 가드를 내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번에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하자마자 이태원 클럽에서 이렇게 집단 발생해서 혼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통제돼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다고 하지만 또 어디서 불쑥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긴장의 끈을 놓았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공공의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지금 코로나19 유행 시작부터 온 국민이 내가 아닌 가족과 주변과 국가를 위해서 공공시민의식을 좀 높일 좋은 기회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